자 준비하시고 타이어만 갔습니다 쎄야 뭐였지? 타이어만 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정말 편하시죠? 우산도 내꺼 돌아가지 마세요 여기가 최고로 행복한 곳이예요 뭔소리야? 우산 내꺼 여러분들 제가 우산을 챙겼습니다 이거를 절대로 방해하면 안되겠죠?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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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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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제 적합적인 효과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같은 경우는 사륜구동에다가 방탄능력 드리프트까지 초보자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자동차입니다 여기서 조준 확대 화이트 아유 하얀 반갑습니다 장탄수 같은건 6발 그와중에 문짝이 이거 뭐죠? 진짜 얇아요 이거는 교통사건하면은 그냥 무조건 죽습니다 제가 롤스루스에 치워볼게요 나이쿠 세상에 마성에 까잇 이런 제작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네고도 프업 브레이크 프업 엔진 프업 추앙모난 리부진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난 황금이 좋아 메탈이니까 너무 좋은데 아무리 봐도 저는 그냥 빡빡이가 좋은거 같아요 그냥 빡빡이 이거 뭔가 괜찮은거 같애 여자 목소리 낼 수 있죠? 야마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세팅의 마사지 다시한번 보여드릴게요 체크 그렇지 빵 지키 잠시만요 지금 전화가 왔네요 아니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에 휴지가 있습니다 이걸 쓰세요 지금까지 도와주가 정확히 잊지 못하는거에요 꼭 생각해주세요 한번 더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